마이크 지일에 지일 하하하하 자 지는줄 는줄눈줄 지는줄 다코마는 뭐 고르로 그냥 잡지 가까이가면 이겨요 고로삼연스트 쉽게 나오는게 아닙니다 쉽게 나오는게 아니에요 쉽게 안나와요 이렇게 쉽게 나오는게 아닙니다 보셨죠 이영 실수라도 비랜 간적 있냐구요 비랜 간적은 없는데 실력은 비라고 얘기는 많이 돌아요 주위에 많이 돌고 있거든요 고로는 이미 거의 비고 타쿠마는 이제 뭐 당연히 이제 10불 정도는 되는거고 테리가 살짝 조금 약하긴 한데 테리 이제 뭐 조금만 더 올리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래 돌았나봐 돌았다 그래 돌았다 어 내가 지금 뭐하니 지금 자 이겼다 이 상대는 저거 세 번 다 쓰잖아요 그러면 이기는 상대요 센스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저거 세 번 다 쓰는 상대가 어딨니 요새 이겼다 사빠 몇번을 잡히니 이제 무조건 뛰게 돼있어요 안뛰네요 좋다 이겼다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와우 좋아요 자아 삭순이죠 자아 이거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나 이거 아까 그 이기면 뭐 구원 그 분들 다 어디 갔나요 죄송한데 매번 하는거 아니었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조금 알려주고 싶다 지금 상대가 이것저것 캐릭어 하는 거 보니까 잘 못하는 상대네요 이러면 좀 미안해요 저도 이제 막 시작한 느낌 들죠? 어릴 때 기억을 살려가지고 이제 게임 딱 해봤는데 야 이것이 만만치 않구나 눈물 조금 흘리면서요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로 3연스트 3대0 숙산 순삼요 숙산이 아니고 순삼 고로 3연스트 쉽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쉽게 안 나와요 이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보셨죠? 다음에 할게요 3연스트는 저보이면 맞아요 상대 초보는 맞습니다 딱 봐도 플레이 자체가 초보잖아 지는 줄 지는 줄 지는 줄 하지만... 강반데리! 우선 12개의call 상대의 손이 조금 안풀렸나? 손이 조금 늦게 풀릴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손이란게 조금 빨리 풀리고 저는 조금 빨리 풀리긴 해요 지금... 다시 조금 살 또 아픈 애들이 몇몇 보이네 그렇지 와우 좋았다 좋았어 안진다니까 물음표잖아 물음표한테 어떻게 져 안져요 안져 그런 걱정하지? 하들져마세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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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킬을 두 개 쓰게 하다니 잘하는군 와우 쯧 뭐야 저거 어? 그냥 핀내고 또 게임에 집중을 좀 장품을 대놓고 쓴다면 용온암마를 맞을 수밖에 역가드로 들어올 수 없다면 용온암마를 맞을 수밖에 버그를 맞을 수밖에 잡힐 수밖에 쑤우라 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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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거 수랑카 0.1초만 빨랐어도 저거 바로 에너지 자르면 바로 그냥 이기는건데 뭐 그 쥐는 줄 알았잖아 깜짝 놀랐네 네네 너 쥐는 2대2 먼저 가구요 2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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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파 으이씨 2대2 2대2 쥐래 쥐 하하하하 쥐는 줄 는 줄 는 줄 쥐는 줄 다코마는 뭐 고르르 그냥 잡지 가까이 가면 이겨요 쥐는 줄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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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쥔 쥐 raw 쿤 쿤 안 됐지? 안 돼! 형 진짜 컴퓨터 안 돼져요? 와... 와... 다행이다... 와... 다행이다... 와 진짜 다행이다... 왜냐면 제가 손목도 아프긴 했었지만 손이 조금 늦게 풀렸어요 오늘따라 이상하게 이 전판까지도 사실 손이 풀렸진 않았거든요 제가 손 풀렸다고 얘기 안 했었잖아요 지금 이어폰 던지면서 촥 하면서 바로 손이 두두둑 하면서 바로 풀리더라 됐다 저도 영상과 함께 Confederate 또 사진을 찍고 계시거든요 또 사진을 찍고 계시던 흇도 찍고 계시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